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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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컵에 있는 껌절도 다 부었어? 네 다 부었고 이거 부었고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한 번씩 세척할 때 뒤에 조절을 놔서 좀 풀어 거기를 좀 풀면 뒤로 많이 당겨줄거야 추워봐 남자도 풀었어요?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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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품은 뒤로 훅 빠져버렸어 많이 당겨졌어요 당겨보면 컵에 다 부어버리고 부스를 닦으면 돼 이거 컵에 다 부어버려요? 어 컵에 다 부어 일단 부어 싹 다 부어버려 그렇지 잘하네 응 그렇다고 신나 다시 뽑고 신나 먼저 뽑고 팔자 그 정도만 그 다음에 부스로 닦아 어 가끔 먹어줄게 없어 부스로 확실히 닦아줘야돼 이제 메탄 색칠할꺼야 이제 메탄 색칠할꺼야 이제 메탄 색칠할꺼야